네 안녕하세요 니코벤이에요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랜만에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나 그 전까지 게임 플레이 영상 올렸으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건 아니구나 오늘은 최근에 발매한 팔콤의 영웅정설 시작의 궤적 플레이를 하면서 간단하게 느낀 점을 좀 이야기 해볼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1편 조금 하다 말았고 2편은 건들지도 않았고 3편도 조금 하다 말았고 4편도 건들지 않고 바로 시작의 궤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여러가지 추가 요소가 있다고 하고 총 51명의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랑 국내랑 같이 동발한 거거든요 지금 캐릭터가 뛰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엉덩이를 방실 방실 흔들면서 뛰고 있는 포즈죠 참 독특해요 자꾸만 그쪽만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보는 건 아니지만 턴지 rpg 게임인데 어디서 재미를 얻을 수 있냐 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턴지 rpg가 그리고 시스템이 ps4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플레이하는데 크게 문제도 없고 재미있어요 하다 보면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하나 있죠 속도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동을 하거나 대화신 자체가 2배 3배 4배까지 속도 조절이 돼요 그런데 2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3배 4배까지 하게 되면 너무 빨라서 맵을 탐험할 때 개인적으로 좀 짜증나더라구요 전투할 때만 2배로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거나 전투할 때 맵을 이동할 때는 원래 배속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래픽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허접하죠 모바일 게임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엔진이 팔콤의 자체 엔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팔콤 엔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엔진 사서 개발하면 그래픽 개선이 되겠지만 왜 그런지는 뭐 내부 사정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번에 팔콤 사장이 언급을 했어요 신규 엔진이 이 게임의 이벤트 씬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신규 엔진이 적용된 영상 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게임을 하다보면 느끼는 부분이 항상 있었죠 엄청난 대사 불량 대화 씬 자체가 자주 등장하고요 그것도 상당히 길어요 빨리빨리 읽으면서 스킵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래도 길어 왜 이렇게 많은 대화 씬을 넣는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게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너무 대화 씬이 많다 보니까 대화 씬 한 3 40분 정도 하고 나서 잠깐 전투 했다가 또 대화 씬 나오고 이런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플레이 하다보면 지겨워지는 느낌이 있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팔콤의 팬분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엄청난 대화 씬을 보고 있으면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전투 시스템이 계속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이 처음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 4개의 난이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베리이지, 이지, 노멀, 하드, 나이트메어 5개 정도로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난이도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난이도를 클리어 했을 때 보상의 차이가 있다면 그 난이도를 선택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높은 난이도가 나이트메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렵긴 하겠지만 캐릭터가 성장할수록 노멀이랑 나이트메어랑 크게 차이점이 없다고 플레이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무난한 빠른 진행을 위해서 노멀로 항상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남자는 언제나 노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대화 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깜빡하고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대화 씬을 하다 보면 뜬금없이 보이스가 나오기도 하고 보이스가 나오다가 갑자기 텍스트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대화 씬을 좀 많이 줄이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풀보이스로 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스가 나왔으면 끝까지 가던지 아니면 나오지 말던지 이거를 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한 줄 대사만 보이스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텍스트가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이런 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의 궤적을 끝까지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분명히 할 거예요 끝까지 메인 퀘스트 위주로 민다면 50 60시간이면 끝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피규어 리뷰 영상이래 또 아씨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의 피규어 리뷰 영상이래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 리코베인이었습니다